임대차 3법 보완 여부에 대한 질문을 아까 주셨습니다. 언론 보도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센티브를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과 대안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차 3법 페이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다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세 가지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다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세 가지입니다.